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다윗의 춤 역대상 15장 29절 말씀 여와의 언약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월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춤추며 뛰놀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의 일이 기억 속에 잔잔히 남아있습니다.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 아들 목사의 교회에 오셔서 작은 부흥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나는 몇 명 안 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 전에 준비 찬송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더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부흥회 때는 박수치며 목청을 다해 찬송을 부릅니다. 열심히 찬송 인도를 하던 중에 자리에 앉아계시던 아버지께서 천천히 일어나시더니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나오시더니 덩실덩실 찬송에 맞춰서 춤을 추셨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그렇게 흥이 있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침착하시고 논리적이고 이지적인 분이셔서 감정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십여 분 동안 찬송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지만 울음이 울컥 올라왔습니다. 아버지의 춤사위는 마치 성령에 취한 사람처럼 부드럽게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춤추는 모습은 생전 처음이며 마지막이었습니다. 나는 예배가 끝난 후에 아버지에게 왜 춤을 추셨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목사가 시골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부흥회를 베풀고 열심히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는 평생 해보지 않은 춤을 자연스럽게 추신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춤을 추셨을 것입니다. 다윗은 왜 자신의 옷이 벗겨져서 치부가 드러나는 줄도 모를 정도로 춤을 췄을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여부수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제일 먼저 공략하여 시온산성을 빼앗고 다윗성이라 칭했습니다. 이로써 다윗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훗날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여부수 사람들에게서 예루살렘을 빼앗아 그곳에 여와를 위한 성전을 세우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아보람이 이삭을 하나님에게 바쳤던 모리아이며 다윗이 하나님에게 번제를 드렸던 오르난의 타장마당이며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곳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골고다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은 왜 영광스러운 곳이 될까요? 그곳에 여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여와 하나님이 계시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20여 년간 기랏 여아렘에 방치되어 있는 여와의 괴를 예루살렘 타윗성에 모셔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와의 괴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베스메스를 통해 이스라엘로 귀환하여 기랏 여아렘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다윗이 힘이 없어서 여와의 괴를 가져올 수 없었지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을 공략하고 다윗성을 짓고 여와의 괴를 제일 먼저 모셔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여와의 성전이 세워질 것과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실 것을 영적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개시를 받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는 여와의 괴가 모셔져야 합니다. 여와의 괴가 없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3만여 명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새 수레를 준비하여 악사들의 연주와 노래와 함께 성대하게 여와의 괴를 기랏 여아렘에서부터 운반해왔지만 수레를 끌던 소들이 놀라 펄쩍 뛸 때 우사가 법괴를 만짐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여와의 괴를 운반한 대가로 법괴의 수레를 이끌던 우사가 여와 하나님에게 침을 당하여 죽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으로 떨면서 더 이상 법괴를 다윗성으로 운반하지 못하고 근처에 있는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간 두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큰 복을 내리심으로 다윗은 다시 여와의 괴를 모셔오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번째로 법괴를 모셔올 때 다윗은 모세의 율법을 상고하여 여와의 괴를 수레에 싣지 않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결케 한 후에 어깨에 괴를 매게 하고 노래하는 레위인들이 뒤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하도록 하여 이스라엘 무리들은 따르게 하고 다윗은 앞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배의 못을 입고 춤을 추면서 자신의 성 다윗성의 여와의 괴를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여와의 괴를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무리들과 함께 모셔오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모습을 다윗성 창문을 통해 미갈이 보고 속으로 업신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신여겼다는 말은 경멸하고 깔봤다는 뜻입니다. 미갈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 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부 그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미갈은 가족을 축복하려고 들어오는 다윗 왕에게 수치스럽다고 빈정거렸습니다. 방탕한 자, 방탕한 자는 아주 천박한 상놈이라는 뜻입니다. 염치없이 파렴치하게 뻔뻔스럽게 자기 몸을 드러내다. 아마도 다윗이 춤을 출 때 배의 옷이 벗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다윗의 행동을 보면 마치 술 먹고 취한 사람이 창피한지도 모르고 미친듯이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져서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때 다윗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이는 여우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대카사, 나를 여우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우 앞에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무엘하 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춤을 춘 것은 여우와 하나님 앞에서 춤춘 것이고 여우와께 드리는 최고의 제사이며 예배라고 말을 합니다. 여우 앞에서 더 낮아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집종 앞에서는 높여주실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여우와 하나님을 모신 자의 예배를 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우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는 여우 앞에서 더욱 낮아지고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여우와의 괴를 장차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부활을 이루실 예루살렘 속에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취한 다윗은 자신의 춤사유를 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거룩한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의 딸 미간은 다윗이 격식을 갖추고 위험과 권유를 가지고 여우와의 괴를 옮기며 왕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여우와 하나님 앞에서 왕의 위험을 세우지 않고 철부지 아이처럼 굴었다고 빈정되는 미간의 태를 하나님은 닫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춤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뛰놀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믿음을 가진 자의 거룩한 춤이며 성령의 춤이었던 것입니다.